인간극장 따라가라 인간극장 야야 야야 야 막 이렇게 해봐야 돼 자 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은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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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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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영이 너무 너무 약하잖아 나 맨 마지막 나 나 못해 한 번만 하잖아 미래에 결혼도 못할 것 같은데 무조건 나가게 해주세요 일단 먹으러 갈게요 하나 둘 셋 떡볶이 먹으러 왔다 와 지금 방금 소영 언니가 소울성 2번 하여 이렇게 메뉴를 시켜줘가지고 저희는 기다리고 있어요 맞아요 맛있을까요? 맛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라이브 전에 남산 때부터 떡볶이를 같이 먹으러 갔다고 했는데 드디어 먹으러 갑니다 드디어 먹었니 우리 진짜 맨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싶었는데 맞아요 드디어 그 뭐냐 파일링이 항상 안 맞아 맞아요 일단은 콜라가 왔어요 나는 서있다 우와 깻잎 떡볶이 그럼 맛있겠죠? 맛있겠죠? 네? 맛있었는데 야무치게 먹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뭔가 이 떡볶이를 먹으면서 저희가 이제 볼링도 치고 푸드티 입고 약간 이러고 있으니까 약간 겨울방학 하기 전에 그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다 같이 이제 다 같이 이제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감성이 있었어요 약간 진짜 확장시절 느낄 수 있었어요 맞아 여튼 최고였던 돌아오고 싶어 코드 파이터의 현장 와 다 넣었다 이게 무슨 뭐였을까요? 떡볶이 엿떡 이게 뭐였을까요? 뭐였을까요? 엿떡 떡볶이였던 거 제로콜라와 함께 양심껏 맞아 양심껏 마지막 양심 맞아요 잘 먹었습니다 이따다닥기마스 아 잘 먹겠습니다 오취소 사마드시다 오취소 사마드시다 오취소 사마드시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탄무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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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탄무 정연 먹으니까 질꽃이 나요 탄무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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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탄륨 탄무룩 진짜 안 먹어 제꺼 아니 근데 이거 왜 샀어? 이거 귀엽네 기기템인데? 귀엽다 힘들어 확대차야 이거 I want 파티 다음 달에 우리 웨낙 등에서 나 안가 나 기대해요 너무 기대해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냥 인어 촬영 나한테 그냥 나 먹으러가 나도 나 진짜 거기서 잘 먹어 나 죽어 우리 같이 죽어 우리 같이 죽어 진짜요? 쌍둥이들 쌍둥이들 야외 촬영 여기 실내에서 사우나 너무 좋아 찜질빵 아우 찜질빵 가보고 싶었거든요 나 못 갔어요 나 못 갔어요 스케이트랩 아이스링크장 아이스링크장 롯데월드에도 있고요 부산 신세계백화점에도 있어요 부산까지 가면 그냥 하룻밤 타고 오잖아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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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못해 나 안해 나 그냥 가 나 그냥 가 아미anın 아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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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았어요 귀여워 안녕 저희가 맨날 항상 점심을 챙겨 먹고 요거트를 먹었는데 저는 요거트 아이스크림 타거든요 근데 이제 못 먹겠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우리 내일 그냥 쉬어? 어 내 쉬어 나 안 가 드디어 쉬어 나 무척간 소개해야지 휘대교 문이 주면 잘 모르겠는데 수아 bud 수아 도전 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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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다자 야 너 엉덩이 해냈어, 맞네? 오케이, 갑시다 내가 발 올 때 했어 이렇게 하셔 그냥 여기 괜찮아요 엉덩이 빨리 하자 나야? 나야겠어? 왼손으로 해 오른손으로 해 지금 매니저님 유의의 세포들에 나오세요 나 오른손으로 해야 돼 오늘 볼링도 치고 이제 밥도 먹고 다 했다 인마 틱톡도 찍고 했으니까 이제 다시 회사 가서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만족 오늘 만족 진짜 재밌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빨리 들어가 보겠어요 얼굴이 얼어서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